그야말로 척척산중 정체모를 소리를 쫓아가 보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이게 도안님, 다람쥐같은 분이 내려오신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 드러난 형상을 보니 사람이 맞게 받는 모양인데요 고개가 넘어갈 만큼 아찔한 높이의 나무에 타잔이라도 되는 듯 전혀 흔들림 없이 매달려 있는데 드디어 석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오지혜 타잔 심지어 아무런 장비도 없는 맨몸입니다 용기백백, 산기운 한껏 받은 고기로운 청년이라도 되는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오지혜 왕자 파장께서 연세 갖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차림새가 좀 전에 나무를 타던 용량함이 무색할 만큼 고운 자태를 뽐내린 백발의 타잔 오신어라고 고상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 70년만이신데 산 꼭대기 저까지 남 꼭대기 올라가신가요? 이런거 하루 30년만 올라가야 돼 잘 딸땐 큰거 높은거는 이 낙석만 저 큰거 많게 올라가야 돼 한 30년만이다 춥고대기 야가 하는거지 잘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인수인계 하고 가시면 돼요 일단 산꼴에 대해서는 이 형님한테 배우시고 형님은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한테 배우시고 알았죠? 네 전 가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잘 가세요 첩첩산 중에서 이장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버님, 아니 자식 이게 한나무 따면 한 15만 원 나옵니다. 15만 원요? 정말입니까? 그럼 나도 따야 되겠어요. 올라가 보세요. 나도 따가지고 15만 원 챙겨야 되겠어요. 앞뒤셀 거 없이 덥석 잔나무 오르기에 도전하는 김호건 한의사. 급하게 나무에 오르는가 싶더니. 여기 좀 잡아주세요. 사다리 좀 잡아주세요. 사다리 좀 잡아줘. 내려와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15만 원이 뭐고 잘못하다가는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나 하면 안 타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고. 전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한 20살처부터 올라가. 그럼 50년 하셨네요. 50년 고수입니다. 내 말도 따뜻해. 50년 내공 나무 타기 달인의 실력. 날렵하게 잘 올라가시네요. 날다람쥐 같아. 날다람쥐.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저 정도. 나무를 잘 탔단 말인가. 백발이 성성한 나이. 왜소한 체구. 게다가 맨몸으로 나무를 오르는 김근호 할배. 나무 타기 실력. 정글을 제압하는 타잔도 울고 가겠습니다. 30미터 높이의 잣나무 꼭대기까지 다다른 무애골의 70대 파잔. 가늠조차 되지 않은 아찔한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는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매일같이 나무에 오르는 일이 취미이자 습기. 하루 일과 중에 하나랍니다. 오늘은 때이른 잣을 수확하기 위해 나무에 오른 무애골 타잠인데. 오매불망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울 손님에게 선물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저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면 도대체 젊은 사람인데 20대 30대 올라가는 건데.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 떨어진 잣송이를 들고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한 김호근 한의사. 기막힌 첫 만남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곳으로 타잔할배가 다시 잽싼 몸놀림을 뽐내며 내려옵니다. 기막힌 첫 만남의 여운이.